안녕하십니까. 와우 에듀 영어 담당 김재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2021년 보건직 공무원 대비 영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일반 행정과 문제가 다른 건 아닙니다. 문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 준비하시는 학생들과 방법은 비슷하겠습니다만 보건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전공 두 과목을 지기 때문에 영어의 중요성은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수 과목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영어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영어 학습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독해입니다. 학생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체 총 20문제 중에서 10문제 이상이 출제되고요. 기본적으로 10문제 최근에 11문제 이상까지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독해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독해라는 것이 막연하게 읽고 정답을 찾는 방법으로는 곤란합니다. 기본적인 독해에 많이 쓰이는 기본적인 어휘가 학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문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구문독해를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구문독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실제 시험과 똑같은 실전 독해 문제를 풀면서 독해감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들어가시거나 기출 문제를 너무 많이 직접적으로 풀어보시면 오히려 학생들이 독해했던 내용과 답지가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감으로 대충 찍는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인 독해의 어휘 그 다음에 구문독해를 거치고 난 다음에 실전 독해 과정으로 넘어가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기출 문제의 중요성입니다. 제 두 파트인데요. 문법과 어휘생활영어 부분입니다. 두 파트가 최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기출 문제의 유사 유형이 다수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연도가 정해진 건 아닌데 10년 전도 좋고 5년 전도 좋고 가장 최근 문제 2013년도 좋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출 문제와 유사 혹은 똑같은 형태가 약간 밖에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휘하고 생활영어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거의 없다고 보셔도 상관없을 정도로 어휘생활영어 문법 문제는 기출 문제가 많이 작동을 합니다. 따라서 최근 한 10년 정도의 기출 문제에 대한 내용을 숙달하시는 것이 이 두 파트에 대한 접근법으로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말씀을 드리지만 문법과 어휘생활영어는 기출 위주로 가기 때문에 기출에 대한 정의가 필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 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영어는 20분 안에 2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사실 지문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분 안에 20문제를 푼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다른 과목에서 시간을 조금 줄여서 영어에다가 보통 30분 이상의 시간을 할애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런 연습이 평상시에 충분히 되어져야 되겠고요. 2016년도 문제 같은 걸 보시다가 2020년을 직접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6년이나 그 예전에 비해서 최근의 지문이 거의 두 배 가까이 길어졌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독해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그 시간 안배에 대한 연습을 시험 직전이 아니라 시험이 일정 기간 남아있는 기간 예를 들면 11월부터도 좋고 1월부터도 좋고 최소한 몇 달 전부터는 충분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아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독해입니다. 따라서 독해의 유형별 풀이 방법을 확실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제라든가 제목 같은 것을 다 읽고 풀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소재와 예시 소재와 연결사 이런 유형별로 정확한 풀이 방법으로 시간을 아끼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실전에서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전 동영 문제로 실전 연습을 반드시 엄청나게 많이 하셔서 문제를 보고 시간 안배하는데 절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시간을 뺏기면 안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보건직 공무원 대비 영어 학습방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